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치러졌고요 총평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자 이게 실제 6월에 극강의 난이도였다가 많은 원성을 받고 9월에 또 너무 난이도의 격차가 크게 그래서 9월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 뭐 해설강의 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하지 않고 넘어갈 정도로 쉬웠는데 실제 수능은 6월과 9월에 딱 정확하게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총평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자 항상 해설강의는 2024 20번부터 24번까지 주장하는 바부터 제목에 이르는 물론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킬러 문항으로서 21번 함의 추론도 들어가 있는데 자 그거를 한묶음으로 그리고 29번 업법성 판단과 30번 어휘 문제 그거를 2930 구간 하나로 자 그다음부터 최고의 격전지인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3142 구간 자 이렇게 할 겁니다 나머지는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나머지는 뭐 사실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로 해설강의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절대 구간 2024에 있어서 20번 자 일단 뭐 정답률은 83%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영포자가 아닌 한 다 맞혔다 이거죠 쉽습니다 We almost universally accept 자 우리는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Playing video games 자 비디오 게임을 하는 거 게임을 하는 건 is at best at best 하게 되면 기껏해야 잘해봐야 자 이정도의 의미가 되지?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문제풀이 끝나고 자세히 이야기로 하고 기껏해야 A pleasant break from student's learning 그게 그냥 기분 좋은 휴식시간 학생들이 공부로부터 그리고 more often 보다 빈번한 경우에 What prevents a student from accomplishing their goals? 어떤 학생이 자 prevent 하게 되면 이제 목적어 뭐 하는 걸 못하게 막들어 뜻이지 학생이 accomplishing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막아 주는 것 이 정도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죠 대개 이제 그냥 게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은 부정적인 거지 그치? 이렇게 지금 병렬구조로 이 왓이 이끄는 명사절과 여기서 pleasant break하고 명사, 명사절 이렇게 병렬구조로 연결되고 있는 거야 알겠죠? end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됐죠? Games catch and hold attention 게임은 잡고 유지해요 뭐를? 주의 집중을 어떤 방식으로? few things can 거의 다른 것들은 거의 그럴 수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최고의 몰입도지겠지? 어떤 게임을 하던 and yet 그런데 once they have our focus once라는 건 지금 접속서를 쓰여서 일단 뭐 뭐 하면 이런 얘기죠 they have our focus 게임이 우리의 초점을 사로잡게 되면 they rarely seem to offer anything meaningful to help students grow in their lives outside the games 자, they가 가르치는 것은 계속해서 게임이죠 그렇지? 비디오 게임드야 이 비디오 게임들을 계속 데이로 바꾸는 거야 자, 그런 비디오 게임들은 좀처럼 뭐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즉, 뭔가 의미심장한 뭔가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의미심장한 것이냐 to help students grow in their lives outside their games 뭔가 의미심장한 거 학생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즉, 게임을 벗어난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그 어떤 의미심장한 것도 거의 제공해 주지 않는 듯 보여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이죠 한번 하면 이제 몰입도는 최상이지만 공부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Why this may be true for many games 자, why이란 말이 이런 식으로 문장의 앞에서 접속사로 사용되면 all though의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죠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말 특히 진행형 시제가 오게 되면 뭐 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 되겠지만 비록, 자, this 가르치는 건 뭐야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게임의 그런 어떤 부정적 측면이죠 이게 많은 게임들에 있어서 사실이기는 하지만 We are too easily ignoring a valuable tool 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귀중한 도구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떤 도구냐 Could be used, 사용되어 질 수 있는 To enhance productivity instead of derailing it 자,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수 향상시켜 줄 수 있는데 사용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생산성을 디레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디레일이란 단어는 처음 봤다 할지라도 이 디레일이란 단어는 지금 instead of를 통해서 대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enhance의 상대적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문맥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해야다, 저하시키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탈을 익히는 건 당연히 productivity가 될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게임이라는 게 공부에 관한 어떤 생산성을 나쁘게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이 흐름이 바뀌죠 그래서 rather 하고 나오고 있는데 rather라는 말, 단독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속 부서로 사용되면 오히려 it is desirable that it is a 형용사 that 이건 100% 가져와 진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that year는 바람직한데 we develop games 우리가 게임을 개발하는 거 어떤 게임 that connect to the learning outcomes we want for our students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원하는 학습 결과와 연결되는 그러한 게임을 개발하는 것 그게 바람직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필자의 주장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게임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다 학습 경험과 연결될 수 있는 학습 툴로서의 게임을 개발해 보는 거 우리는 생각해 보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고 this this가 뭘 가르쳐요 항상 대명상으로는 뭘 가르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뭐예요? Games that connect to the learning outcomes we want for our students 자, 우리가 원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원하는 그러한 학습의 결과와 연결되는 그러한 게임들을 개발하는 건 Enable educators to take advantage of games' attention commanding capacities 교육자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냐 게임이 주의 집중을 command라는 말 명령하다, 지시하다 결국 사로잡다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 집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our students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this will allow our students to enjoy their games while learning 공부를 하면서 게임을 즐기게 그렇게 허용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된 얘기죠 그러니까 명확한 주장은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rather 뒤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습 효과 증진에 활용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해야 된다 다른 선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도 사실은 없었죠 그치? 아주 쉬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먼저 at best에 대한 확인도 해야 되고 그 전에 d-rail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 d-rail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rail이라는 단어가 이 rail이라는 접두사가 그러니까 rail 앞에 있는 이 d이라는 접두사가 off의 뜻을 갖고 있어요 뭐 down의 뜻도 있고 그러니까 rail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로잖아 그래서 이게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다 원래 이게 사전적 정의는 탈선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문맥에선 탈선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좀 전에 설명하면서도 이랬던 것처럼 enhance productivity instead of dwelling it 이탈은 똑같이 productivity니까 그리고 instead of가 뭐 대신에 뭐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enhance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됐다 알겠지? 그러니까 d-rail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정의로 이렇게 탈선하다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다 라는 사전적 정의를 알고 있었건 모르고 있었건 간에 중요한 건 사전적 정의일까? 문맥상의 의미일까? 언제나 문맥상의 의미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모르거나 낯선 어이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뜻과는 뭔가 좀 다른 이런 것이 나왔을 때 항상 실전적으로 문맥, 컨텍스에 맞는 뜻을 적용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enhance의 상대적 개념으로 enhance가 향상시키다니까 그 상대적 개념은 자, d-rail 하게 되면 저해하다, 방해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문맥상 의미로 적용하면 되는 거였어 그 뜻을 저해하다, 방해하다 이 뜻으로 d-rail을 남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d-rail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탈선하다는 뜻이라는 걸 잘 익혀도록 하고 자, at-best하게 되면 기껏해야, 잘해봐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최상이라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상과 앞에 at이 붙을 경우에는 양보적인 의미, 그 반대되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at-most하면 가장 많은이 아니라 많아봐야 뭐밖에 안 되는 이건 잘해봐야 뭐밖에 안 되는 하는 그런 의미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at-list는 자, 이건 적어도 최소한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되는 거지 넘어가겠습니다 더 설명할 게 없어요 희생과 him 동작한